나루토 고아웃 나루토 14연세 뭐야 자리가 맞겨 어이 왜 안풀려 양자 아 정전구 형님 안녕하세요 정전구 형님 안녕하세요 이기수분 맨날 시회하던데 시회하면 안해 어 왜 안풀리냐 눌렀는데 으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 오시아 하하하하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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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왜? 아 안돼 오예에에 아마 잘 나오죠 와 그리카가 높아지니까 확실히 검은색 빛 반사되는 계열이 좀 좀 이펙트가 아이펙트래 채도가 예뻐졌다 해야 되나 나만 그렇게 느끼나 와 이걸 나이스 아 그거 트위터에서 봤어요 근데 진짜인거 같던데 와 짱평 되게 오르네 왜 맞아 아이고 안 돼 이것을 이기고 싶다 아이고 반식이 좀 더 칠걸 갑자기 왜 시위 안하노 컨셉 왜 깨지노 질까봐 그래 이기고 싶다 아 아 까보라 오예 아 아 아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